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랑이네 카페에서 예쁘게 활짝 핀 수국꽃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수국은 오래된 가지에서는 꽃이 피지 않아요 오래된 가지는 잘라주면 새로운 가지가 나와서 이렇게 예쁘게 꽃이 핀답니다 이 수국나무는 2017년도 100세의 하늘나라로 가신 권사님 집에 한 3년 가까이 정심 차려 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가면 식당 앞창 창밖에 예쁜 수국이 피어 있었어요 너무 예뻐서 꽃이 지고 나면 그 꽃을 자르고 가지를 가지고 집에 와서 꽂았더니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이 꽃은 너무 예뻐서 제가 홈지포에서 가서 하나 산 거고요 저는 거의 합은 사지 않고 꽃이나 씨앗으로 하철을 늘리고 있어요 이 수국이 너무 예뻐서 저희 남편 영전 사진 찍자 하고 찍은 사진이에요 이렇게 흙도 채워주고 근사님 집에 갈 때마다 근사님은 항상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듣는 제가 되라고 기도해 주셔서 저는 근사님 생각하며 오늘도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예쁘던 수국도 한 두 달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예쁘지 않게 시들어 버렸어요 그러면 이 시던 꽃은 잘라서 버리고 그 가지는 두 마디씩 남기고 잘라서 화분 옆에다가 꽂아두면 이렇게 수국나무가 되어요 이것은 작년에 한 그루 성공한 거에요 원래는 신경 써서 많이 많이 이렇게 꽂아두었어요 그러면 내년에는 훨씬 많은 수국들이 생기겠죠 지난주에 저희 목장에서 하초가 많은데 그냥 주면 미안해서 못 가지고 가니까 성교비 마련하며 하초를 팔면 좋겠다고 해서 지난 그저께 온 미디어색팀 집사님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하나 사가겠다고 고마워했어요 그래서 새 아이디어가 생겨서 부리도로 성교하는 것보다 하초로 성교하는 것이 더 좋겠다 싶어서 오늘 남편과 예쁜 화분을 심어서 팔려고 화분사로 남편이랑 나갔다 왔어요 사랑이니 카페를 통해서 미얀마 교회에 화장실도 지어줬고 또 어느 분이 성교비 주셔서 이번에 붙여드렸더니 미얀마의 코비드 때문에 산소통이 많이 부족해서 산소통을 미얀마에 보내드렸대요 그리고 어느 분은 고아원에 성교하고 싶다고 저에게 얘기해서 고아원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었어요 사랑이 카페를 통해서 도시 성교를 하고 있어요 남편이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움을 주는 것이 성교를 한다는 마음으로 지금 지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든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연결시켜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저희 남편이 저에게 시키는 대로 저는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답니다 사랑이 카페에 와주시고 응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모두 함께 주님의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와주셔서 감사며 사랑합니다